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산을 못하는 여인과 계산도 안되는 여자 이렇게 두명의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깜짝 놀랄거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벌어온 돈은 그냥 내 돈인거고 남편 돈도 당연히 내 돈인건데 남편이 미친건지 뭔지 이거 인정을 안해요 아줌마 그 이혼까지 딱 한발 남았다 원지 신혼부부 경제 가치관이 달라 매일 싸우고 있어요 여기 댓글 달리면 우리 부부가 같이 볼 예정이니까 꼭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결혼 1년차 신혼부부구요 결혼과 동시에 합의를 했어요 경제권을 하나로 합치자 이렇게 급여는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한 통장에 모으는 중이고 각각 용돈으로 매달 50만원씩 책정 그리고 지금까지 잘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여금 및 상품권 등 기타 수입도 마찬가지 공평하게 우리 둘이 같이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또 추가로 저희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 50만점이 몇 년 나옵니다 올해는 100만점이에요 이게 곧 현금이거든요 이거는 복지 포인트가 들어와서 그리고 남편 내 회사는 이런 복지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 남편은 이 복지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월급처럼 우리 공금에 넣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거에요 내건데 저는 이거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게 이 포인트는요 급여와 별개로 복지 개념으로 나오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금에 합치는걸 거부했죠 그냥 순수 100% 제 개인 용돈으로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받는 회사 상품권도 복지 개념이니까 뭐 남편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1차로 싸움이 있었고 남편은 계속 제가 자기 말을 안들어주면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가 머리로는 이해는 전혀 안되지만 일단은 알겠다 하면서 1차 싸움은 종료가 됐어요 그렇게 복지 포인트도 공금으로 합쳐 생활을 하던 중 이 복지 포인트로 생필품 쇼핑을 하는데 제가 복지 포인트와 공금으로 디카를 하나 사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래 뭐 사고 싶으면 사야지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실제로 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남편이 평소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모니터와 키보드를 복지 포인트로 사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아니 그건 네 포인트야 그건 안되지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2차 부부싸움이 발생했죠 남편은 그러니까 남편 주장이 복지 포인트를 이미 공금으로 귀속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네 포인트 이렇게 말을 하는게 이기적이네요 근데 이건 1차 다툼 때도 마찬가지 복지 포인트를 왜 개인 용돈으로 쓴다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아니 내꺼 아니에요 그런 반면 저는 실제 돈으로 부여받는 월급을 이미 양쪽 모두 1원 한장 빠짐없이 합치고 있는데 거기서 왜 복지 개념으로 주는 우리 회사 포인트를 공금으로 귀속을 시키고 굳이 거기서 남편의 허락까지 받아가며 물건을 사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중이죠 왜 내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회사 포인트는요 중도 퇴사시 반환을 해야되는 말 그대로 복지 개념의 포인트인데 말이죠 참고로 저희 남편 연 실수련 기준으로 아내인 저보다 한 400만원 정도 더 벌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럴 바에 그냥 경제권을 개인 각자가 가지고 살자? 이런 일로서 들어서 받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경제권을 다시 나누는 거 절대 안되고요 그래되면 아예 함께 살고 있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분명 남편이 저보다 먼저 경제권을 합쳐야 돈이 빨리 모인다 이래가지고 합친 건데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저희 회사 복지 포인트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경제권을 나누자는 거? 솔직히 이거 자기가 조금 더 많이 번다고 대놓고 저한테 갚지라는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요 굳이 다시 원래대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공평하게 쓰니 남편은 연 400만원씩 더 쓰고 아내인 너는 복지 포인트 50만원 혼자 쓰면 되겠네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2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에요 님 개선대로 한다면 남편이 더 벌어오는 만큼 400은 혼자 써야죠 남편이 급여 차이를 고려하면 현금처럼 그 가치로 물건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곰곰이 넣자는 거? 이건 절대 과한 요구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해 주는 거죠 자기 월급 400만원 게다가 이게 억지든 아니든 1차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내 거니까 안 된다? 이거 그냥 싸우자는 건데요 아니 약속이 뭐 손바닥입니까? 왜 이렇게 쉽게 뒤집어요? 3번 아니 애초에 기타 수익도 같이 쓰는 걸로 합의를 봤다면서 복지 포인트는 기타 수익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지금?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억지가 다 있어 저기요 님아 이건 네 남편 말이 무조건 옳아요 복지 포인트 이게 무조건 네 혼자만일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남편 말처럼 경제권도 각자 알아서 관리를 해요 이게 뭔 거지 같은 논리야 4번 사교 및 상품권 등 기타 수익까지 같이 쓰기로 합의를 했다 아니 여기서 복지 포인트만 따로 빠질 이유가 도대체 뭐죠? 나만 이해가 안 되나? 5번 아니 뭐라는 거야 지가 기타 수익 같이 쓴다고 적어 쓰면서 뭔 말이야 이게? 저기요 쓰니 그거 몇 점이에요? 네가 말하는 그 기타 수익에 복지 포인트는 안 들어가요? 이게 뭔 개소리냐고 설명해 보라고 6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네 돈은 우리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이거네 이거는 가치관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썩은 겁니다 7번 아니 자꾸 복지 복지 이러고 자빠졌는데 진짜 한심하다 그 상여금이랑 상품권도 복지라고 이 무식한 아줌마야 8번 진짜 거지 같은 옆에 내구만 도저히 편을 못 들어주겠다 그래 계속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봐 이혼까지 한번 가보자고 한 발 남았네 9번 남편 돈 더 처맞겠단 소리를 참 길게도 썼네 구질구질하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남편이 원래는 제가 해준 밥이 정말 맛있다고 해줬거든요 제가 평소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우리 남편이 먹는 밥도 되게 많이 차려졌어요 아니 거의 매번 해줬죠 진짜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요리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고 또 주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저희 남편 역시 제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고 또 맛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이요 어머님이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차려주게 됐는데 그러던 중 최근 제가 임신을 하게 됐고 입다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요리하는 게 좀 버거워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먹어야 할 끼니도 진짜 겨우 차려 먹는 사태까지 왔고 남편한테 해주는 요리까지는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당분간 본인의 삼시세끼는 그냥 회사 식당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 회사에서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오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래봤자 겨우 학교 급식 수준이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항상 좋은 거 제 요리만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학교 급식 같은 음식을 먹게 해서 저는 좀 미안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도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오히려 서운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후 남편이 지금까지 계속 평일엔 회사 구내식당 음식만 먹고 또 주말에는 배달 음식만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아쉬워하는 게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음식을 못 먹고 있는데도 너무 잘 먹고 있다 이겁니다 뭔가 그동안 일부러 제 비위를 맞춰주려고 억지로 칭찬을 했나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정도예요 제가 해준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걸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이라도 좀 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티를 아예 하나도 안 내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추석에도 그래요 원래는요 제가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까지 요리만큼은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남편이 요리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제가 해준 요리를 못 먹는 거에서 아쉬운 감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남편이 저를 위해 일부러 이러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제 요리 맛있다 맛있다 해주던 사람이 아쉬운 느낌이 안 보이니까 막 말로 표현 안 되는 서운함이 확 몰려오거든요 제가요 원래는 조만간 입덕 풀리면 다시 열심히 요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이런 그지 같은 반응을 보니까 요리할 생각 아예 하나도 안 나고 정도 다 떨어져요 특히 제가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보여서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왜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너무 속상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보통 그래요 이게 쳐 돌았나 싶으면 진짜 돌았더라고 어 2번 아니 임신이 무슨 정신병도 아니고 별거지같은 부디 자작이길 바랍니다 3번 아니 미친 배려를 해줘도 난리고 어? 또 배려 안하면 또 안한다고 난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춤을 춰야 되는 거야 자진몰이 장단이냐? 덩기덕 덩기덕 쿵덕 쿵덜어러 4번 임신을 하면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예민해지긴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살이 분별조차 안 되는 건 말이죠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니가 만든 음식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쫄딱 굶어라 이겁니까 지금 5번 아니 나도 지금 임신 중인데 이거는 자랑할 일 아닌가 뭔데요 혹시 뭐 너 대장금이세요? 6번 니 남편이요? 맞아요 너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맞습니다 아니 뭐 니가 없으면 굶어 죽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보탈이니까 제발 그런 착각 좀 하지 마요 아줌마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에 아는 실제 존재를 한다면 그건 이미 인간이 아니죠 그저 다른 사람 부려 처먹기만 하는 기생충인거지 여하튼 이거 너무 거지 같으니까 요리 부심 작작 좀 부려요 천하에 백종원도 이뤄진 않겠다 정말 7번 저기요 님아 폰은 이제 내려놓고 잠을 좀 푹 자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두번째 사연에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야 입다 타고 있는데 요리 잘한다고 또 밥을 시키나보다 이런 예상들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반대죠 진짜 아무도 이건 예상 못했을 거다 처음 한 말 그대로 아닙니까? 처음 여자는 계산을 못하고 두번째는 계산이 안나오는 그런 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